안녕하세요 마리이클레르 독자 여러분 배우 변현성입니다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남이 찍어주는 사진 제가 셀카를 너무 못 찍어서 제가 찍는 것보다 남들이 찍어주는 사진이 훨씬 더 예쁘고 편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셀카 찍으면 약간 부담이 있는데 남이 찍는 게 더 좋습니다 저의 평소에 보여드렸던 모습이랑 조금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다 너무 좋고 다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찍은 게 헬스로 하겠습니다 등산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헬스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등산 갔을 때 그 공기들을 못 막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 헬스로 고르겠습니다 남친 짤의 정석 이 수식어가 뭔가 더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전 순간이동이에요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진짜 맛만 먹으면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한 번에 만나러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순간이동을 하겠습니다 본가 한 달 내내 집에만 있게 원래 집돌이기도 하고 한 달 내내 외출하면 아우 힘들 것 같아요 요새 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저는 설탕을 넣어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전 설탕으로 하겠습니다 30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근처에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처로 가요 제가 받았으면 좋은 건 냉정한 피드백이요 피드백이 있어야 더 발전이 되고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한테 해줄 때는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강아지 강아지 제가 막 이렇게 귀여운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흐흐흐 더 나은 거는 웃음이 나서 엔진하는 게 좀 더 심적으로 덜 힘들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한 다음에 좋았어 한 번 다시 해보자 이러고 다시 하면 됩니다 사당역 가서 사당행 하겠습니다 사당역 가서 사당행 사당행 하전의 막걸리 하전 도토리묵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5년 후로 가기 미래에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미래로 가보셨습니다 많은 작품들을 해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해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찍으면서도 그렇고 방송으로 볼 때도 뭔가 되게 통쾌하고 뭔가 사이다 같은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리클레르 화보 촬영도 하고 이렇게 밸런싱 게임도 했는데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영상도 재미있게 찍었으니까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부어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 바다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만나요